외국인과 기관할 선택 시간입니다. 수급을 통해서 힌트 찾아볼 거고요. 일단 수급 붙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따라 살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갑니다. 6개의 종목을 먼저 압축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반도체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이 오늘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먼저 삼성물산부터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 단 일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밸류업 매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급도 붙는 그리고 주가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고형의 경우에는 오늘 좀 더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 거래대금 코스닥 3위 기록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대량 매수 긍정적입니다. 검사 장비잖아요.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성장할수록 검사 수요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더해지면서 수급 붙고 주가까지 강세입니다. 알테오제는 2월 말에 머크와의 계약 변경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게 재료가 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따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장 흐름이 좋죠. 철강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지금 연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가는 횡보했었고요. 연초에 다시 한 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주가가 이번에는 연동해서 올라줄지 잠시 후에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오후 들어서도 힘은 풀리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주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상황인데 잠시 후 투자 전략 이어볼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눈에 띄는 수급, 기관 쪽에서의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부장 최선호주로 증권가에서 꼽고 있기도 한데요. 역시나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고형입니다. 10% 넘는 강세를 현 구간에서 일단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밖의 SK하이닉스도 5%대 오름거녀, 포스코 홀딩스는 6%, 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은 각각 4%대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6개의 종목들을 먼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외국인 쪽에서 수급 붙고 있는 종목들 먼저 체크할 텐데 두 종목으로 또 저희가 압축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고형 그리고 알태오제인입니다. 앞서서 최현덕 매니저도 반도체 그리고 제약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주셨었거든요. 두 분께도 힌트를 좀 얻어볼게요. 고형부터 가보겠습니다. 검사 장비, 고형의 주가가 월초부터 급등을 해요. 오늘 강세인데 옥석 가리기 안에서도 선택될 수 있을지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한 주평 열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주셨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대량으로 붙어요. 오늘 뭐 그럴만한 이유, 그런 재료가 딱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체 안에서도 고형 이렇게 강한 수급 붙는 이유 뭘까요? 일단 이 고형이라고 하는 기업이 작년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 대장주들이 올라갔을 땐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를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일 날짜, 12월 중순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고형이 가지고 있는 이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쪽에 관심이 좀 쏠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좀 붙어주고 거기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 주보다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나올 뉴스가 뭐냐면 HBM이 과연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아마 처음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잠잠했었죠. 그런데 HBM3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부터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각심을 갖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크론에서 고객사를 엔비디아라고 콕 집어서 정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SK하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점유율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비주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HPSP들도 그렇고 일단 HBM 만드는 완성 기업들은 모르겠고 고객사가 우리들에게 많아지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비주들 위주로 지금 먼저 시장에서 더 강한 점수급을 겪고 있고 고형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WAP 기능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고 훨씬 더 방열에 강하다는 것이 부각이 되다 보니 마이크론 쪽에 만약 매출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고형이 굉장히 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작년 1년 기준으로 보면 안 좋습니다. 실적 진짜 안 좋아요.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일단 요소가 좀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었는데 여기서 단순히 수급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로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지난해는 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으로 지금 수급도 붙고 주가도 오르고 있다.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되는 확인이 필요한 종목이긴 한데요. 그럼 인성윳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줄 평 볼게요. 시장은 반도체 중심이다. 라고 주셨는데 이거 너무 팩트입니다. 반도체 중심인 거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고형이 왜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더 갈지 이거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형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3D 관련해가 검사 장비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진짜 많이 있어요. 거의 한 50만 주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이 회사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은 한 130만 주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했다가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반전을 시키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루에 이만큼 샀으면 그냥 끝일 일은 없을 거예요. 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전체가 어제 대리 그냥 폭등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이런 상태가 내일까지 지속될까 오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창미물이 상당히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도 거래 터진 이후에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계속 가는 거는 오전에 좀 간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시켰다가 좀 빠질 때 또 살 수 있지 않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매매의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 부분에는 이견은 없는데 오늘 같은 상승이 하루에 내일 또 일어나겠다.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2021년 초에 최고점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더 기다려보자. 빠른 매매보다는 차익 매매가 더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형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럼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지금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해의견, 고문님은 일단 시기를 좀 보자고 앞서 팁을 좀 주셨습니다. 시기까지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약바이오주가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지금 알테오젠이 며칠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주가가 21일부터 계속 상승. 지난 목요일장 하루씩 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의 한줄평입니다. 고민의 연속이다라고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알테오젠. 기업의 기술력에는 전혀 고민할 건 없는데. 의심이 없고. 일단 주식을. 없으신 분들과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있으신 분들은 팔아야 될까?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고민이 굉장히 큰 기업이 알테오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키트루다 SC에 대한 계약 변경권.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뀌면서 계약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 계약을 통해서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실적.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과연 신규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뉴스 플러스 여기에 MSCI의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붙어주면서 움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알테오젠이 단순히 수급으로만 움직였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경고 등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조금 확실하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엔캠의 지난 흐름을 좀 기걱하면서 그날 매수 혹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팁을 주십니다. 공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업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하고 있는 일이 확실하다 보니까 들어갈 만하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인성의 꼬부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한줄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호재 그리고 기대되는 실적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우려 없다, 글로벌 파마 원년 이렇게 남겨주는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실적까지 뒷받침 되면 주가 더 오를까요? 더 올라야 되겠죠, 당연히. 올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에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향후에 나타내 실적을 보면 현재 가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리포트가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의 또 두 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리포트 나올 때 애널리스트가 그냥 분석하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내놓은 건데 실적이 워낙 지금 좋아지는 게 작년에 실적이 흑자가 난 건 맞아요. 100억 흑자가 났어요. 그 전에 적자 294억이었다가 작년에 적자로 유지될 것 같다가 4분기부터 개설되면서 흑자 100억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실적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머크사와 했던 라이센스 계약을 반독정에서 독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얼티 받고 마이스턴 추가금 들어온다면 최대한 5,700억까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 회사,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제인가 얘기 나오는데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막막질환 치료제를 특허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존의 제품보다 효과가 거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라는 게 로슈나 리젠네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로슈에서 나온 제품이 출시 2년 만에 2조의 매출액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효과가 수십 배가 높다? 상당히 효과가 기대되는 쪽이 자회사 쪽이 비상장 자회사거든요. 그런 수익까지 겸비한다고 하면 이 회사 기존의 자기 수익 외에도 상당히 기대할 게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이 높은 매력들을 하나씩 들어볼 수 있었는데 팻말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어떻겠습니까? 네, 고민하셨지만 오해 의견으로 두 분 다 일치가 됐습니다. 알테오젠. 과연 증권가의 두 배 이상 현 구간에서 그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텔 거기까지 보세요, 부모님? 글쎄요, 그건 뭐 가봐야 하는 주까지요. 그런데 이 회사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회사 주식 수가 지금 제가 거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5,300만 주요. 대주 지분 합쳐서 한 40% 된다고 본다면 현재 천만 주가 많은 건 아니에요. 더 튀겨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거래량 봐서는 아직은 갈 수 있는 갭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주시죠. 2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팁을 살짝 얻어봤고요. 이번에는 기관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도 봐야겠죠. 두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SK하에닉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까요? 주가가 좀 깊은 횡보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의 한 줄 평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으면서 철강 업황만 놓고 보면 좀 부진했잖아요. 회복된다, 회복된다 하고 있지만 주가는 기대감과 맞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봐도 될까요? 여전히 그 상황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기대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좀 모자라요. 하지만 미국의 알버말이라고 하는 리튬 관련 주가 굉장히 기술적 반등 혹은 그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결국에 철강 산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기보단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광물주 쪽에서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수급이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 이쪽으로 좀 먼저 온기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은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보는 건 지금 당장의 실적,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전지라고 하는 사업에 진출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성장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보다 다가오는 1분기 혹은 2분기에 정말 이들이 말하는 광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에 따른 어떤 마진율의 회복,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쫓아가는 것도 물론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을 두고 조금은 편안하게 좀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성익 고모님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한 줄 평 보겠습니다. 먼저 고개드는 2차전지, 2차전지가 올해는 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고모님이 좀 주신 상황이잖아요. 포홀은 어떨까요? 대장 역할 가능할까요?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해야 되고 기존에도 그래 왔고 또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잘한 게 올라가기보다는 큰 것들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관련 주식 중에 뭘 살 것이냐. 퓨처엠, 인터내셔널, DX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홀딩스 쪽으로 탄력 있는 것부터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를 살 것이냐, 에코프로, BM을 살 것이냐 할 때 BM을 먼저 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먼저 올라가긴 하는데 탄력적인 건 BM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되는데 지금 완성차는 계속 신고가 때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되니까 탄력선 좀 떨어지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 휩싸여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몰이가 돼서 2차 전지가 조금 못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빠떨할 때마다 누적 매물층이 많아서 약간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바닥은 거의 찍은 모습에서 올라간다면 가장 대장주 쪽으로 사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펜말로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할까요?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스닥 지수 폭등한 배경도 참 궁금해요. 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나스닥과의 연동성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열어볼게요. 우주의 기운이 몰려온다. 원기옥을 모으면서 증거가 리포트도 보니까 23년에 재림 그리고 24년에는 본격적으로 발휘한다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10만 전자 10만 전자 할 때를 좀 되돌이켜 보면 사실 지금이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때이긴 한데 결국은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대내 지표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실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금 연일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움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또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둘의 결은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언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특히 SK하이닉스 이쪽에 어떤 점유율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를 보게 되면 장비주라든지 같은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시세가 여기서 빠르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천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인성혁 부모님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영업이 10조, 사상 최고가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 같으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력은 확실히 SK하이닉스가 빨라요. 빠른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덜 올랐어요. 그런데 반도체에 SK하이닉스만 갈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올해 실적이 거의 지금 한 11조가 넘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 7조 7천억이었는데 올해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최고 실적이 계속 겸비되면서 SK하이닉스 대장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이거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 두 분께 앞서 확인을 하고 지금 내용을 들은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고문님은 가운데 의견, 본부장님은 신규 진입 SK하이닉스 지금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을 통해 힌트 얻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dir mouvement.